아이고, 이런 데서 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, 지금? 그러게 말입니다.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, 지금? 문자 받고 얼마를 돌렸는지 모릅니다. 싸가지 없이 그딴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말이야. 바벨타워 지점, 강이 가는 겁니까? 내 대기로는 제조사 들어간다면서요. 이 여보금 scar... 아니, 이 소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.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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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하십니까? 저거 빨리 꺼야지, 저거 빨리 빨리 꺼야죠. 가자, 빨리 와, 가자! 무슨 일이시죠? 저 소리, 이 소리 좀 꺼요 좀! 빨리 꺼!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아, 이게 사소는 서류 차고 문제입니다. 큰일 아니에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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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코드 잘하는 게 다섯번째.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걱정하지 마요,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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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? 나도 잘 모르는 일입니다. 아, 저... 다른 곳도 아니고 장의장 집에서 녹취가 된 거라고, 집에서. 그렇다면 도총일 가능성도 지금 서부장 죽었어.